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탈출 퀴스리 사장님 아래에서 만나면 태워주신다던데 아 그래? 어 아깝네 아깝네 짐도 심어주신던데 1번이라고 써있나? 아 내가 볼게 내가 볼게 그리고 손 없잖아 내가 드릴게 아 1번 됐어 됐어 아 귀여워 아아 좋네 좋네 어 좋은데? 가려져서 좋다 어차피해요 아구 고생했어 아구 고생했어 어깨가 부터 반찬이 이거 다 먹으니까 이것만 사먹어봐요 컵라면 먼저 먹고 하자 컵라면 2개랑 물주시오 응 컵라면 2개랑 물주시오 아마도 안 먹었는데 이거 다 먹었으니까 이것만 사먹어 청양고추 다 같이 먹으면 더 잘 먹어요 나가는 게 너무 좋은데... 너무 좋아요 6인용구라도 할까? 너무 좋아요 너가 내게 먹고 있는 거 같이요 또 놀아주기 그냥 놀아주기 두번째로 뚜껑 이것도 귀엽다 아뽀 찌개 소금씩 소금 소금 너무 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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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한 eve 하긴 했어 아...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왜 내가 그래도 쫓아 다닌 게 몇 년인데 접시 만들 줄 알아 이쁘게 생겼다 애기인가? 이쁘게 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물 먹을래? 끓인 물은 숭늉 맛이 난다 이렇게 가는거야? 그럼 어디가 제일 가까워? 여기 왼쪽이랑 왼쪽이 제일 가깝네 그럼 여기 드나드는 곳도 여기 아마 9번인가? 몇번인가? 7번 그 왼쪽 여기는? 여기가 4번이네 근데 여기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또 보이잖아 그러니까 3번이랑 5번이 괜찮은데 20번은 좀 빡세다 여기 전자 끼고 왔지? 응 이쁘다 여기 아닌가? 전자레인지도 있네 들어오세요 여기 맥주도 먹을래? 맥주? 어 맥주 하나 먹을까? 시원하게? 안 먹어도 뭐 오 마시멜로 맛있겠다 짱 그래? 장갑도 하나가 있어 네 장갑도 하나가 있어 네 장갑도 하나가 있어 여기 위에도 찢어져서 떨어져 아 좀 떨어져 어? 그럼 뭐 파셔야 되는데 아 아 이녀석 생일 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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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화료대야? 그게 하나구나 이게 화료대인가봐 왼쪽게 더 깨끗한 것 같아 이거? 아니야? 상관없어 쟤도 있어 쟤는 부르니까 오네? 이리 와 고양이 천국이네 이리 와 이따와 1번이야 1번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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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가까워도 될 것 같아 이거가? 얘가 우리한테? 응 불이 하나도 안타가지고 불이 하나도 안타가지고 불이 하나도 안타가지고 아 이게 원래 눈 오면 나는 안춥잖아 응 그래서 오늘 안춥고 눈 오고 내일 됐다 추워주면 내일은 뭐 구매네 응 잘 때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아 근데 잘 때는 뭐 침만 안에 있으니까 전기장판 켜고 전기장판 켜고 백백킹이야 이 전기장판에서 김숙님이 잠가올 수도 있어 숙이 언니 어 잠깐만 북쪽 봤어 여기 안에 언제 봤어? 여기 봤어 북쪽인데? 여기 북쪽이야? 응 아 오늘 뭐 만나지 뭐 어쩔 수 없도록 절로 자는 상관없잖아 어 그러네? 이렇게 잠들어 응 여보 고양이 들어갈거야 너무 귀엽다 저기 왜 숨어있는거야? 2분 30초? 2분 30초? 다 먹어야겠다 꿀 올려놔 꿀 올려놔 꿀 올려놔 꿀 올려놔 꿀 올려놔 꿀 올려놔 꿀 올려 꿀 올려놔 꿀 올려 꿀 올려놔 소연이가 줬어 꿀 올려놔 그거만 넣으면 되는거래? 이게 이거랑 향수염료 향수염료 대지스러움? 오리... 오리나오리 같은데 여보? 너무 커 핫팩 넣으면 되지 않아? 어 핫팩 넣어도 돼 그리고 공간이 되잖아 넣는 공간이 이게 내 사이즈인가? 나 이만큼 남는데? 그럼 넣어봐 이렇게? 그렇게? 부티를 벗을 필요가 없어 그 겉에 것만 벗으면 돼 어때? 나 탈 거 같아? 신고 있어봐 어 신고 있어봐 변수 끝난다 어우 냄새 좋다 여기다 놓으면은 가져갈 것 같은데? 냄새 맡고 먹는다 너무 큰가? 가져가서 잘라 먹겠지? 아 좀 잘라주자 아 근데 지가 잘라 먹는다 어 잘라먹어 잘라먹기 잘했다 잘라먹고 잘 먹네 너가 올 줄 알고 빼놨어 맛있지? 다 먹으니까 들어오네 다 먹으니까 들어오네 다 먹으니까 들어오네 다 먹으니까 들어오는 거 봐 웃긴 애네 그래 거기 있어 일로와 물 먹어 응 물은 안 잡사? 아 지금 귀여워 물 먹어 지금 손보기 먹어가지고 응 자 어 먹어 어 새끼 왔어? 어 새끼 먹고 있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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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새끼는 입맛이 까다로워 아 아 엄마는 먹는데 엄마는 먹는데 응 응 새끼인가? 코가 같이 하얀 걸 봐서는 코가 같이 하얀 걸 봐서는 야 마지막 새워야 이제 없어 결국은 다 들어왔다 무슨일이야 아니 무슨일이야 쟤는 왜 이렇게 눈을 계속 칠 눈 똑바로 안 떠? 근데 둘 다 이쁜데 오른쪽에 새끼라 더 귀여운 거 같아 여기 여기 의자 앉아봐 진짜 편하네 진짜 편하네 이게 여기 앉아서 기댈 수 있는 거 없는 거 시험했잖아 그래 그러면 나는 이렇게 기댈다 뒤편? 아니 뒤편하니? 뜨거워 뭔데? 물? 너무 뜨거울 거 같아 흠 불편? 흠 흠 편해진 않네 흠 흠 근데 빨리 오면 10분이면 올 수도 있을 거 같아 10분? 여보 걸음 내면 안돼 우리의 15분 걸렸어? 20분? 그거 잘 모르고 20분은 안 걸린 거 같아 20분 걸린 거 같아 진짜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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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시 effectivement 왜? 잠시려와서 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